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으로 망명한 북괴 김정은이의 이모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생모인 고영이의 여동생 고영숙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의 아버지 김정일이의 추자반 성생활은 다 아실 겁니다 본처인 김영숙 외에도 3명 4명의 첩들을 거느렸던 김정일의 추자반 성생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기쁨조 문제까지도 어찌되었든 19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이의 어머니인 고영이의 동생 고영숙의 최근 근황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 이모의 미국 망명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떻게 고영숙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이모 고영숙이 어떻게 망명을 하였으며 그 망명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의 이모인 고영숙 부부 이 부부가 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후에 일절 알려지지 않았었지요 이 김정은이의 이모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는 소식은 불과 5년 전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의 이모 고영숙 부부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이면서도 또 김정은과 가장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왜 망명을 해야 됐는지 그 소식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자유아시아방송의 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과 이모부인 이광이 미국에 망명하여 살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결국 김정은이도 탈북자 가족이다 그래서 김정은 이모 가족의 탈북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며 김정은의 친엄마인 고영이보다 5살 아래인 고영숙은 40살이 되던 1998년 남편인 이광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영이는 유소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이고 김일성이 사망되고 운둔생활을 이어가던 김정일에게는 북한 제재를 고소하느냐 아니면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였다며 북한에서 고영숙은 김정일이 소개해준 남편과 결혼식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이 직접 처제의 신랑감은 이 남자라며 짝을 지워줬다는 것이 언론기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쯤 되면 김정은의 이모부는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과 이모부인 이광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첫 번째 이유로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가 유소남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재발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망하기 1년 전인 2003년 고영이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건강이 악화되었고 프랑스에서 유소남과 뇌 관련 치료를 받았는데 언니인 고영이가 사망하게 되면 동생인 고영숙 저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위구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니 고영이와 일본에서 태어나 6살 나던 해인 1962년의 가족과 함께 북한에 귀국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은 언니가 김정일의 눈에 들어 정식 부인이 아닌 이성적인 동고대상으로 김일성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초대소들에서 첩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병까지 걸리자 불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리고 김정일의 위해 이미 버림을 받은 성혜림과 본초 김영숙의 삶을 보면서 언니의 사망으로 김정일의 새 부인이 생기면 권력사투로 당해야 할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또한 망명을 한 그 다음에 이유를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행군이 가장 큰 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복귀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북한의 고난 행군 그 당시에 김일성까지 94년대에 사망하고 연이어 다친 자연재해로 이미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 동유럽 국가의 몰락과 북한의 이러한 고난의 행군이 바로 고영숙 부부의 미국 망명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이 나라에서 유학생을 하던 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러시아와 독일 한국 등으로 망명을 하고 고위 간부들과 외교관들까지 망명하는 것을 보면서 고영숙 부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김정은의 이모부부가 탈북하게 된 이유는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김정은 형제들의 뒷바라지 등 해외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재 많은 탈북민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몽골, 소련 등을 고쳐 탈북하지만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 부부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 성원으로 위장해 당당하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명 결심만 하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북한 내부사항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김정의를 제고하려고 시도했던 군부 쿠데타 사건인 육군단 사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투소사건, 러시아 푸른제 군사대학 아카데미 유학생 폭동사건, 미수사건입니다 노동자들을 탱크로 진문교살이 했던 황해도의 송림사건 등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90년대 이후에 점점 붕괴를 눈앞에 둔 듯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숙 부부는 김정은이와 유학시절이 했던 스위스 그 시절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북한 독재자들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과 이모부 이강은 김정은이 출생한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망명을 한 98년까지 스위스에서 넘게 생활을 했는데 이때 김정은이를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금 망명을 하지 않으면 더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1998년 스위스 주제 미국 총영사관에 망명의사를 타진을 해서 탈출을 했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일과 그의 가족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이모 부부를 망명시키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에 이들 가족은 1998년 5월에 국비리에 미국으로 망명을 시켰으며 또한 김정은의 이모부 고영숙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하자 김정은의 외삼촌 김정은의 외삼촌 고동훈 가족도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가 사망한 2004년 이전인 2000년대 초에 유럽의 한 국가로 망명을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주변에 있는 이모나 외삼촌들은 다 망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의 여동생과 오빠가 망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는 병상에 놓아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고 망명한 형제들을 꼭 복수하겠다 나를 배신을 하다니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북한의 로얄 패밀리 김정은과 김정일 정권에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들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뭐라고 전을 하느냐 한때 한때 너무 김정은과 김정일의 그 가족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고영숙 부부는 너무 무서웠다 그런데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뉴욕의 한 근처에 번뜻한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읽으며 아주 잘 살고 있다 다가서는 고영숙 부부는 미국에서 자기들은 한마디로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으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 부부가 5년 전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한번 많이 이슈가 되었었지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한 소식 미국으로 망명을 한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 이모부인 이강 부부의 이야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사실은 미국의 정보도 엄청난 정보를 주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과 이모부 이강에 한해서는 소위 말하는 섀도우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기관은 고영숙 이강 부부를 위해서 굉장히 안전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인터뷰를 한 고영숙 부부의 이야기의 본질 우리는 북한을 망명하길 잘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통일이다 나는 평양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